오늘 첫 번째 연주회가 있는데 많은 공부를 사주겠습니다. 그럼 연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0년 새해 폭망 말씀해주세요. 내 집 마련까지 좀 힘들고 전셋집으로 인사받습니다. 청약은 있는데 당첨될 폭력이 되게 적고요. 전셋집 마련하려면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겨울에 필수템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립밤, 핸드크림. 그거 없으면 그건 없어요. 그렇죠? 한 번 하고 있어요.